안녕하세요. 부왈입니다. 여기 센트럴파크 오나스 제네시스? 제네시스가 아니라 제클린? 뭐 그런 호수. 호수랍니다. 옛날에 케네디 대통령 와이프 이름을 딴 호수래요. 센트럴파크 안에 있습니다. 우와. 도대체 저 집들은 얼마나 하는 걸까요? 놀라지 마세요. 저도 모릅니다. 근데 높은. 얘가 한 채에 천억씩 한다니까 제일 싼 게 몇백억이래. 얘네들도 뭐 몇백억은 넘겠죠. 아무리 안 넘어도. 몇백억씩 할 겁니다. 아마. 그런 사람 중에 저런 건물 하나씩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. 그럼 도대체 돈이 얼마야? 조단이 아니에요? 큰 거 저런 거 큰 거 저걸 혼자 다 갖고 있으면. 우와. 한국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.